1972년 10월,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독재를 위한 치니쿠데타, 10월 유신 직후, 학생들부터 시작된 유신 반대운동은 장주나 백기환 등 제아인사들이 주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마저도 긴급조치 1호와 2호, 그리고 긴급조치 4호와 함께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재건 위사건 등을 통해 사법살인까지 자행되며 박정희 유신 정권의 전방위적 탄압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용기있게 목소리 높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군사재판에 끌려가 거짓 자백과 위증을 강요당하며 가증고문을 통해 죽어나가는 비극적인 상황들을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못했던 당시 언론들은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었고, 동아일보를 필두로 언론의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언론자유수호운동이 일어났지만, 이마저도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언론탄압,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로 이어졌고, 이에 독자들과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쌈짓돈을 꺼내어 동아일보에 격려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신드롬을 일으키며 큰 힘이 되어주었지만, 남베트남의 패전으로 촉발된 안보 위협, 긴급조치 7호 등을 앞세운 박정희 유신 정권의 철권 통치 앞에 유신 반대운동의 목소리는 점차 시들해져갔습니다.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와 2호 선포를 시작으로, 1974년 4월 긴급조치 4호에 이어 발바도 발바도 끝까지 목소리 높였던 특정학교를 지목하여 휴교령을 내리고 일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켰던 1975년 4월 긴급조치 7호까지, 1년이 넘도록 긴급조치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진행된 박정희 유신 정권의 전방위적 탄압 속에서 당시 명망있던 제아인사들 뿐만 아니라 이름 꽤나 날렸던 학생운동가들도 거의 다 수감되거나 수배 중인 그야말로 유신 반대운동 세력은 진공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생의 멘토로 여겼던 명망가들을 비롯하여 주위 선배들과 동기들 그리고 후배들까지 끌려가 무참하게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는 일들은 어느덧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렸고, 잠시나마 반짝였던 언론들마저도 또 다시 점점 권력에 순응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1975년 4월 11일 당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상과 4학년 학생 김상진은 붙잡혀간 학생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자유성토대회 세 번째 연세로 나와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미리 작성해온 양심선언문을 낭독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유신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유신헌법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목소리를 높이며 이것이 영원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이 보잘것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노라 외치면서 할복 자결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이라는 한 젊은이의 소중한 삶이 불꽃이 되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노동운동, 더 나아가 인권운동을 촉발시켰던 것처럼 당시 나이 26살, 젊은 학생의 소중한 목숨과 바꾸며 외쳤던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절규는 진공상태나 다름없었던 유신 반대운동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유서처럼 남겨진 김상진 열사의 양심선언문과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장은 수많은 사본이 만들어지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나갔고, 어쩌면 자신들보다 더욱 결기 있었던 젊은 학생을 앞세운 당시 시민사회 종교단체에서는 연이어 열사의 죽음을 추도했으며, 이마저도 방해하려 했던 박정희 유신정권의 폭정에 그동안 눈치 보고 숨죽였던 이들의 마음마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진 열사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빚을 안겨주며 유신 반대운동의 순수한 동력원이 되었고, 이로 인해 불러일으켜진 추도 열풍에 대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한 박정희 유신정권은 그동안 선포했던 모든 긴급조치들을 합친 것보다 넓은 범위에 더욱 강력한 긴급조치 끝판왕,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모든 싹을 영구히 잘라내기 위한 극단적 조처, 긴급조치 구호를 선포했습니다. 1975년 5월 13일 선포되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신군부가 들어서서 유신헌법을 뜯어고치기 전까지, 무려 5년 가까이 지속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빙하기를 초래했던 긴급조치 구호의 서늘한 냉풍 속에서도, 눈앞에서 절규하며 할복했던 선후배이자 친구였던 김상진 열사를 떠올리며 흘렸던 뜨거운 눈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고, 긴급조치 구호가 선포된 지 불과 열흘도 안 된 1975년 5월 22일 김상진 열사의 모교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서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사람이 죽었는데 감옥 가는 게 대수냐 외치며,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철폐와 함께 긴급조치 구호를 반대하는 시위, 일명 오돌돌대모, 오돌돌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긴급조치 끝판왕, 긴급조치 구호를 비웃기라도 하듯 선포 불과 열흘 만에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의 아크로폴리스에서 촉발된 오돌돌대모에는 김상진 열사를 추모하는 조사에 감염극 진호기군 만장 등 추도식과 함께 박정희 유신정권에 대한 유신 반대운동이 어우러지며, 당시 대부분이 수감되거나 수배 중이라 진공상태나 다름없었던 학생운동권에 좀처럼 시위에 참여하지 못했던 일반 학생들까지 뛰어들면서 무려 1천여 명이 함께했고, 당시 입만 뻥긋해도 끌려가 고문당하기 일쑤였던 어묵한 상황에서도 김상진 열사의 죽음과 유신 반대운동의 가교 역할을 하며 불씨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박정희 유신정권은 경찰을 동원하여 교문을 막고 최루탄을 퍼부었고, 달아나는 학생들을 교내로 진입하여 끝까지 쫓아가 수십 명을 연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위를 주도했던 당시 학생들을 구속시켜 중형을 선고하여 푸르른 청춘의 수년 동안 옥살이를 시켰으며, 당시 서울대학교 총장 한심석뿐만 아니라 초대치안본부장 박현식과 남부경찰서장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을 경질하는 등, 김상진 열사가 다시 되살린 유신 반대운동에 매우 강력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긴급조치 구호를 앞세워 무지막지한 권력을 휘둘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암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대학은 휴강의 노예가 되고, 교수들은 정부의 대변자가 되어가고, 어미닭을 잃은 병아리 마냥 우리들의 반응 없는 울부지짓만 토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이 결코 그릇댐이 아닐진데, 우리의 주장이 결코 비양심이 아닐진데, 우리는 어떻게 더 이상 자존을 짓밟혀 불명예스런 삶을 계속할 것인가? 우리를 대변한 동지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신음하고 있고, 무고한 백성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있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 들으라 동지여, 우리는 유신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유신헌법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헌법의 비민주적 허위성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헌법의 자기중심적 이기성을 고발한다.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회개치 못하고 이 민족을 끝까지 못살게 군다면,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뜨겁게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시민의 준열한 피해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역사는 이러한 사태를 원치 않으나, 우리는 하나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더라도,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죽을 것임을 재천명한다. 이것이 민족과 역사를 위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스런 조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며, 이것이 영원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이 보잘것 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노라. 저 지하에선 내 영혼의 눈이 뜨여 만족스런 웃음 속에 여러분의 진격을 지켜버리라. 그 위대한 승리가 도래하는 날, 나, 소리 없는 뜨거운 갈채를 만천하에 울리게 보낼 것이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